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시끄럽, 시끄럽, 시끄럽 MC, 지금요 일단 제가 컨실리 드릴게요 의뢰인과 S도 마이크를 달아주세요 사랑한다면, 보고싶다면, 그리고 아직 잊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우원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종 엑스모이프랜드 시즌2 MC를 맡게 된 제이입니다 시즌2 첫번째 울려타영입니다 하나가 된 이 여자친구인데요 혹시 오늘 출연하신 스타분들 중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이거 나오는게 더 난거같아 이거 나오시겠지 근데 지금 이제 아멘